쪼고 옴 랩 소리야 더? 랩 그대로 해? 으흠흠 돈, 돈 주가? 돈 줘 빨리 돈 20화씩 주고 와 반케 대체 랩키 아, 팀 그대로 내 선광킹이다 이번 판 지는 거 아니에요? 아... 네, 설마예요 에이, 설마가 살아났죠 아, 이제 힘 빠졌어 너무 쩌쩌쩌 그니까 아... 목 아파 목 아파 아유, 너무 힘드네요 우리 막판 하죠 벌써요? 그럼요, 전 내일 일해야 되니까 사야죠 아... 누워봅 아, 10일! 와, 7 계단 내놓은 야, 삐클이 걸예요, 그러면 이건 난감인데 삐클이 걸? 아... 어? 삐클인 거 같은데? 삐클이에요, 삐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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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씨X 아, 씨X 아, 씨X? ㅇㅋ ㅇㅋ 아, 욕 잘해 매력있어 욕 좀 줄여야 돼, 너무 많이 라스트 적 뺀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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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지? 적 뺀 맞나? 이거 회식각인가? 아, 그렇게 한 명씩 죽어요, 빨리 또 죽어 이거 회식각인데요? 안 돼! 안 돼요 회식해야지 삐클이나 먹었어 와... 사장님이 카드 못 썼네요 아, 돈 줬네, 돈 줬어, 돈 자동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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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지린다 자아 6번 하나 누나 기다리라 나 간다 아까 전판에 10번 안에 있었거든요? 아, 10번 하나 죽었어요? 10번 한테? 10번, 10번 아니, 적배예요 적배예요? 아쉽다 Q.A 설당 네? Q.A 설당 Q.A. 적배 쓰나? Q.A 설당 Q.A 설당 다운 Q.A 설당 옆에만 못 깔아지고 Q.A 설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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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죽는다 안 돼, 못 맞았어 Q.A 설당 Q.A 설당 아 나의 저주받은 권총실력을 진짜 B 하나 있었고 A 하나 있었네요 이제 저 빼 조심하세요 나이스 라스트 A 도망가서 죽어라 아 아니 어 위에 있다 위에 있다 2번 2번 가요 가요 A 가면 되겠다 응? A 가면 돼요 고고고고 아 저기 사다리 시간 30 아 괜찮아요 B 갔어요 B가 아닌 어? 어? 아 진짜 재밌다 진짜 재밌다 이거예요 이거 아 그거예요? 아 아 몰라 봤네요 그건지도 모르고 근데 진짜 아가리 너무 환상적이었다 오빠 내려가는 올라가는데 내려가고 있어 아 진짜 아 뭐야 이게 간장에 던진거 같은데 간장에 던진거 같은데 나 물어 풍어났어 풍어났어 그거 맞았냐? 어 뭐야 2번 뭐야 내 A 설태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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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왼쪽에 있어 왼쪽 안 돼 안까비 안까비 그냥 B버리고 A 갑시다 B버려요? 네 그럼 저 2번으로만 당신대로 할 수 있어요 참나 안 참나 1번 2번으로 가서 출발 가자 1번 1번 안 보던데요 1번 안 보던데요 아 없어 없어 순하가 안 봐요 2번에 볼 수도 있어요 살 때에서 봤거든 지금 모르겠다 안 봐요 2번 풍 맞았어 응 달려라 달려라 2번 안 또 없어요 2번 음승 오케이 설때 아 반응해줘 아 설때 왼쪽 반응해줘 왼쪽 그 박스 박스 여기 거기 나이스 2번 나왔어요 뒤치기 조심하세요 뒤에 닌자 뒤에 닌자 갑자기 아이고 나 뒤.. 입구쪽 조심 입구들 왜 입구들 한 명 더 한 명 더 아이고 닌자에서 적대로 적대로 안 돼이 닌자 닌자 아 진짜 실망이야 어? 실망했다고 약발 닫음 약발 닫음 아 진짜 김이브님 그렇게 날아다니던 분 맞아요? 아주 그냥 신기해 청소를 보여주시던 분이 지금 지금 3층에서 3층에서 뭐해요 거기 공기 통하긴 해요? 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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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기가 오긴 해요 거기 쾌적합니다 여전히 프린쿨을 달았기 때문에 아 아 왜 죽었어 아 님 때문에 저도 피가 오라냈어요 아 그럼요 가 여기서 나이스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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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있어요 적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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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았어 아, 실패 됐어. 아, 실패 됐어. 왔다, 왔다. 6번에서 왔다. 갈까 재미있어. 그렇지. 저 밸런스 저 빼. 5번 조심. 막 10번에서 11번에서 막 나오고 진짜 재미있을텐데. 5번 낚시 자리. 안녕. 나이스. 야, 역시. 역시 뺏어먹는게 제일 맛있네. 역시. 지금 회식할 줄. 아휴, 회식이라뇨. 회식이 뭐임? 회식이 뭐임? 아휴, 그런거 따지면 안돼요. 원래 외식하는거야, 혼자. 아, 오케이, 오케이. 혼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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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혼밥. 혼밥충이에요. 여기다가 다시. 응. 혼밥. 뷔 조심하세요. 반해 anyo. 형, 진짜 너무하다 진짜. 이거 뷔인 듯. 1번 안보이고. 12반해듯. 며시야, 21시 반. 반에 배우고 하.. 진짜 너무하다 진짜 이거 B인 듯 1번 안 보이고 12 반에 등 몇 시야 21시 반 같이 죽자 2번 없었고요 이거 6번 왔네요 6번 6번에 조치야 6번에 조치야? B한다 이거 B한다 잡아 하나 더 분명히 한 명 더 있을 것이오 나의 초기 그려 그렇지 라스트 이거 11번일 것이오 라스트 반에 2 라스트 반에 2 아닌 말고요 12번에 있던 애 반에 2 지금 모르 없네 1번 조치 어? 나이스 역시 반에 2는 회디로 역시 나의 예측이 맞았네요 아 자기 돈 되게 좋아하네 나 등 좋냐고? 어 아니 죽빵 줬어 아 어떡해 죽빵이래 여기 10번 들어갈게 나 나랑 싸울 때 죽빵 맞을 준비하라 했어 오오 별로 안 무서운데 이거 A 안 보이거든요 A 연막 하나 어 폭 하나 저 개피거든요 도망갈게요 지하 하나 갔을 수도 있어요 안 된다 어머 야 라스트 12 1번 하나 라스트 반샷 2번 반샷 간다 와 저기 있네 아 뒤로 끌 줄 아나 야후 1번이 아닌 것 같은데 1번이죠 1번은 1번이지 1번이긴 하지 1번이었죠 1번이었죠 2번이었죠 2번이었지 아니 참 많았을때도 뺄을 법한데 안 빼우네 카다 멈추셨네 음 뺄을 법한데 안 빼네 1 쓰나 12 다운 아이씨 1번 하나 던진 뽁지님 못다운 바보 아 천재였네 어디 없어요 없어요 12 12 하나 있고 아 라스트 10이래요 꼭지님 뭐해 야 빼라 아 왜 안 빼냐 아 멍멍 안 돼 아니 뭐야 이거 뭐라는 거야 뭐야 어 누가 시디를 쳤는데 어 쟤 아니 나 그냥 말하고 있는데 시디가 켜졌어요 갑자기 암튼 난 이제 쏙났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힘들었어요 재밌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얌 오늘 순환을 2 감사합니다.